2, 3, Show it up! 안녕하세요 라필루스입니다 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드디어 2022년 추석이 다가왔는데요 라필루스가 데뷔하고 처음으로 추석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고 계시나요? 추석 동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밝은 구름달처럼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필루스와 함께하는 첫 추석인 만큼 저희도 많이 생각해주세요 모두 즐거운 한 달이 되세요 안녕